마가복음 1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하니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깊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은 복음서들 중에 가장 짧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만큼 간략하게 여러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서부터 20절에도 여러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받으신 것 또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신 것 뿐만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사건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어떤 시험을 받으셨느냐라는 것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한 어부들을 부르실 때 누구를 어떻게 부르셨다라는 것을 더욱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역시 짧은 복음답게 간략하게 그 내용을 기록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다른 복음서들이 이 마가복음의 기록을 보고는 아 여기는 조금 더 보충을 해야 되겠구나 여기는 조금 더 설명을 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더 분량이 길어진 게 아닌가라는 그 학자들의 생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여러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포커스해서 집중해서 볼 것은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사명은 바로 이 마가복음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요즘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소홀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평안하기 위해서 또한 교회가 또 여러가지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헌금을 열심히 하자 하기도 하고 교회 건물이 좋아야 된다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와야 된다라고 하기도 하는데 사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믿은 사람이 편리와 또한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서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 라고 하셨을 때에는 이미 나를 알고 믿는 사람들을 너희가 모아가지고 나를 쫓아오너라 그런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했으며 생명의 진리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금을 전하고 그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원의 역사를 누리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역할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역할을 우리가 오늘 잘 감당하고 있느냐 사실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교회 또 성도의 삶의 중심이 우리의 관심이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님으로 인도하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는 것보다는 어쩌면 여러가지 사역들과 교회 또 생활 그 교회의 살림을 위해서 좀 허겁지겁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또한 민망하기도 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함께 모였는데 사실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내 구원을 위한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나만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함께 즐겁게 기쁘게 모여가지고 그냥 잘 지내자, 잘 먹고 또한 잘 참 교제하고 그러면서 내 편안하고 내 만족하여서 지내자,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이 뭐냐? 신앙은 이타적인 겁니다. 다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우리가 알건데 오늘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에 우리는 다시 한번 각성하고 그 사명을 마음에 새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을 때 그 제자들에게 하신 이야기가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날 쫓아오느라 우리가 좋은 시간 보내자. 우리가 함께 여러 가지를 배워보자, 알아보자. 우리가 함께 많은 사람들을 모아보자. 이게 아니었어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엄중한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선포하셨고 그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자들은 자신이 가진 소유를 다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세상에는 멸망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음을 그들도 알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삶에도 생명이 없었음을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생명이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그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내벌어두고 가는 것 그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우선적인 가치를 그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우선적인 가치를 알았습니다. 왜 주님을 따르느냐? 왜 주님을 우리가 쫓아가느냐? 다름이 아닙니다. 나만 구원 받으려고? 절대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도록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겁니다.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 이 제자들의 가치관은 생명에 있었던 겁니다. 한 영혼 구원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으로 전해질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감수했던 것이 있죠. 다름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물을 버려두고 갔다 그랬습니다. 20절 말씀에는 아버지 세배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이런 표현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뒤로 남겨두고, 아닙니다. 뭐라 그러느냐, 버려두고라는 표현을 썼어요.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린다. 후레자식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표현 속에 저는 예수님의 사명의 엄중함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소중했든지, 얼마나 중요했든지, 얼마나 긴급했든지, 아버지마저도 버려둬야 할 정도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즉시 그 사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응급함이 있습니까? 긴박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 한 영혼이라도 여러분, 예수님, 우리를 찾으실 때 하나님, 내가 평생에 맷사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숫자가 0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더 큰 숫자에 가깝습니까?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생명의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오늘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우리도 사람을 낚는 나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사역과 그 사명의 부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긴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갑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어디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는